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sbs 배우 이민정이 미운 우리세기에 출연한다. 25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세기에서는 결혼 후 첫 예능 출연인 이민정이 시원시원한 반전 입담으로 모벤져스를 사로잡는다. 어머니들의 격한 환영을 받은 이민정은 등장부터 눈부신 미모로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솔직한 육아 토크로 어머니들과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스튜디오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이민정은 아이가 생기고 보니 좋은 건 아이한테 먼저 주게 된다라고 말해 육아 선배인 어머니들로부터 큰 공감을 샀다. 뿐만 아니라 아이만 챙기는 이민정에게 남편 이병헌이 질투해 귀여운 반찬 투정을 한 일화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서 이병헌을 쏙 빼닮아 훈남 마들이 우리 아빠 유진초이를 외쳤다가 엉뚱한 오해를 부른 사건까지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민정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병헌에게도 의외로 허당미가 넘쳐나는 사연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병헌이 이민정과 밥을 먹을 때마다 다리를 떤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그녀의 반전 토크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병헌이 이민정은 그녀의 반전 토크가 기대성 될 것이었다. 이병헌의 변선 토크가 koy한 온라인 펜스와 함께 hunter 토크가 chir